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요즘에 금리 오른다, 물가 오른다 어쩌고저쩌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역시 돈은 증시에서 꿈쩍을 안 하는군요. 글쎄 이제 증시 주변 자금들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3월 중순이니까요. 지금 신용공여장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로 증권회사한테 돈을 빌려서 얼마나 샀나 이걸 보니까 11일 현재 기준으로 21조 3천억 정도인데 이게 조금 줄긴 했어요. 2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최고치였는데 22조 2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조간 좀 줄긴 줄었는데 그런데 예탁금 준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21조, 22조 정도에서 신용공여장고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증시 이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거고요. 고객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은 1월 12일 날이 완전 최고점이었는데 1월 12일이요? 네, 1월 12일. 올해 1월 12일. 74조 4천5백억 정도였거든요. 74조. 저는 솔직히 저도 증권회사 경험이 있고 한 29년, 30년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이 74조다? 이게 사실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57조, 지난 11일이 57조인데 이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분이 감안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11일 이후에 고객 예탁금은 좀 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 있지만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1월, 2월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1월, 2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1월에만 22조를 사셨고요. 22조 3천억. 그리고 2월에 8조 4천억을 샀는데 3월 전체로 보면 1조 6천8백억 순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지났는데 1조 6천억밖에 안 샀으니까 사실은 1월, 2월에 비하면 개인의 순 매수 강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신용 공유 잔고도 좀 줄어들어 있으니까 개인들의 어떤 증시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뀐 거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고 최근에 약세를 전망하는 분들의 아주 간단한 논리구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1월에 개인이 22조를 샀어. 그러면 그만큼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오겠냐? 그리고 22조를 샀는데 그 정도에서 멈췄는데 그러면 그걸 뚫고 올라가면 전혀 뚫고 올라가려면 전혀 새로운 수급이 생겨야지 될 걸? 이런 논리라서 그때 찍었던 3200포인트 어간이 굉장히 강한 일종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 저항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밑으로는 통상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하고 위로는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일견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시장의 반대쪽에 있는 금리가 우리가 미국채 수익률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한국 금리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얼마냐? 2.1%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2.092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채 이거 부도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채에다가 10년 동안 배팅을 하면 매년 2.1%씩 이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프로는 만약에 여기 돈이 1억 있다. 그러면 2.1%씩 10년 이자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 노야? 저는 아니죠. 왜? 저는 이제 2%는 만족 못하죠. 안 돼?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이자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7%?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볼 때 적어도 한 5, 6년 안에 7%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네. 그래요? 주식 해야 되겠다. 정프로는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10년 만기 국채라는 거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 단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10년 묶여둬야 돼. 물론 이제 채권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이 채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에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기를 픽스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또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내가 이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가격이 좋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만기가 10년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장기금리의 대표니까 미국 제10년, 한국국 제10년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지. 저희가 제가 채권 일을 했던 10년 전이나 이럴 때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10년 만기 채권은 굉장히 드문 채권이었어요. 주로 3년 만기 채권이나 2년 만기 통한 채 1년 만기 채권 이런 것들이 주로 트레이딩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미국 제10년, 한국 국제1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 단에서 더 민감한 채권 수익률은 우리 국제 3년물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은행에 가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얼마 주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꿈쩍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기금리가 뜨지 단기금리가 뜨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1년 묶으면 얼마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특별한 특반 상품이 아니면 1%가 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금리의 상승과 증시의 어떤 자금의 이탈, 이거를 지금 딱 링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 이걸 팔고 나서 그러면 주식 팔아가지고 10년 만기 국제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증시의 참여가 1월에 비해서 2월이 좀 덜했고 2월에 비해서 3월이 훨씬 덜하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22조를 산다? 그리고 한 달에 22조를 샀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없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22조를 살 때 가장 크게 산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초대형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 3월 15일인데 지난 주말까지 개인의 순매수라는 게 2조가 채 안 된단 말이죠. 1조 6,8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수급상으로 보면 굉장히 건전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2월에 더 사고 3월에 더 사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어떤 증시에 대한 태도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비교적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시중의 자금을 채권 시장이라든지 또 금리 시장으로 급격하게 옮겨갈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많지 않은 게 증거로 나타난 게 그런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때 무려 63조라는 돈이 왔어요. 63조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은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어떤 웅변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떤 장의 어떤 안정감이 다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국면에서 우량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마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은 부부간의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재테크에 대해서. 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빠지면 삼성전화 하나 사둘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장은 남성이 주도하면서 개별 투자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패턴에서 여성분들이 주도권을 좀 많이 확보하면서 우량장기 이런 쪽으로 시프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뭐 상의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상의 안 한다고? 상의해봐야 싸움만 나지. 에이, 상의해야지. 상의해야 돼? 정부는 너무 그런 거 안 하더라. 그런 걸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이.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잠시 후에도 저희가 또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쿠팡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구매를 하셨군요. 쿠팡이 이제 상장되지 이틀 지났는데 사실 이틀 날도 조금 빠져서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불기둥을 세우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0조에 호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투자자, 한국 분들이 이 쿠팡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미래에셋 대우 등 이제 미래에셋이 아니군요. 미래에셋 대우가 아니군요. 이제 이름을 바꿨대요. 미래에셋으로. 대우를 떼다 빠지고. 그래서 6개 대형증권회사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쿠팡 주식을 11일, 상장 당일이죠. 544억 원어치를 사들였대요. 그리고 판 금액은 얼마냐? 204억이랍니다. 그래서 순매수가 340억 정도를 샀는데 이 6개 대형증권사를 통해서 쿠팡 주식을 사거나 판 사람의 수가 무려 3만 6천명이래요. 우린 왜 여기 안 껴줘지?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했다라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날 국내 투자자들이 쿠팡 주식 평균 매수 가격이 우리 원화 기준으로 6만 3천 원 정도였는데 평균 매도 가격은 6만 1,700원이었다는 거예요. 뭐야? 산 가격도 그러면 판 가격이 더 싸요? 이게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손절을 한 분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단타를 치러 들어갔던 분들은 손해본 분들도 왜냐하면 오전장에 확 올랐다가 오우장에 빠지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10일 결제일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역시 테슬라인데 1억 3천 5백만 달러. 이건 1,535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거기에 게임스탑이 2등을 했네요. 12일 기준으로. 게임스탑이 822억 원을 샀고. 그래서 이 테슬라나 게임스탑에 비하면 작은데 그래도 544억 매수 금액이라는 게 구글이라든지 애플보다는 더 많은 거였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쿠팡, 국민의 한 3분의 1을 쓴다는데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쿠팡 사려면 미국 주식 해야 되겠네. 미국 주식 하다 보면 쿠팡 사다 보면 또 다른 옆의 것도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미국 주식의 투자를 기조적으로 늘리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유력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이제 내가 왜 코스닥에 상장해야 되나. 처음부터는 이제 나스닥 갈란다, 뉴욕스닥.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쿠팡이 만약에 우리 코스닥에 상장을 했으면 이 가치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의 나스닥 혹은 뉴욕스닥 익스체인지 행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마켓컬리도 간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갈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마도 쿠팡의 상장의 이면에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및 해외 투자에 대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뉴스 또 좀 관련 뉴스네요. 쿠팡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상장이 되면서 유망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막 몸값이 막 들썩들썩한다면서요. 원래 이제 2000년도도 그랬고요. 2009년도도 일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요, 대부분. 이게 코스닥이 많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또 비트코인류도 그렇지만 이런 게 오르다가 그다음에 뭘 사야 되니. 그러다가 이제 장애 종목, 그러니까 상장 전 종목에 대해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도 비상장 상태에서 샀으면 이게 대박 났네. 거기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할 바에는 야, 이거 상장하기 전에 좀 샀으면 어떻게 되겠냐.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비상장 상태에서 20만 원 가까이 호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죠.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따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교적 거래가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의 호가가 치솟고 있다 이런 거예요. 비상장은 좀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많이 했지. 그래요? 비상장은 그럼 거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비상장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통일 주권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주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있고 그것도 발행 안 한 진짜 완전 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0석 개, 그러면 계약서 뜨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들도 이게 안정적이냐. 그냥 그야말로 개인 거래함, 주선하는 거거든요. 정프로 팔자, 김프로 사자. 그래서 여기도 어디서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비상장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켓컬리 운용사죠. 컬리가 작년 말에 한 2만 8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5만 원 한다는 거예요. 비상장 거래 사이트에서. 그래서 78%가 올랐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로 굉장히 잘 알려졌죠. 올해 상장 계획이 있는 크래프튼도 올 들어서 한 11% 올랐다고. 그리고 이제 야놀자라는 데 있잖아요. 야놀자. 야놀자는 뭐. 이거 뭐 하는데 야놀자가. 꼭 그걸 저한테 물어보셨어야 돼. 아니 난 야놀자 하면 정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야놀자는 이제 숙박업소. 어레인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놀자 같은 데들도 보면 기업 가치가 8만 원 정도 한대. 지난 12일 기준으로 거래가 한 8만 원 정도 호가되는데 작년 말에 이게 12,500원. 주당 8만 원. 네. 12,500원. 6배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상장 기업들 투자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은 비상장 상태가 상장 상태보다 더 비싼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대감에다가 거래가 워낙 활발하지 않은 원래는 사실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거래가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어떤 정보가 이제 100% 반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쏠림이 있으면 비상장 상태가 상장 상태보다 더 비싼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래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떤 내재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쿠팡, 토모, 바이오사이언스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상장 상태라는 거는 어떤 그 기업의 유니크한 리스크가 상장 상태보다는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나스닥을 가고 뉴욕스닥 이세인지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 상태에서 거래하는 거는 정말 그 회사를 잘 아신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거래의 어떤 시스템도 비교적 딴딴하게 안전성을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잘 알아요? 그러면 뉴스사항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저희가 또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지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잠시 후에 모실 테니까요. 잠시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